엠비전 선수는 이제 롤드컵도 그렇고 올스타도 아내분이 계속 동의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너는 내 사랑은 어떨까? 멋있게 작사해 작사해둘게 전국의 아내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와 어렵네 사랑해 여보 가장 기대되는 점 올스타전이나 뭐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있는 모든 음식들 컨셉이 있네 컨셉 와 좋다 진짜 많이 먹긴 해요 컨셉 같죠? 진짜요 진짜요 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갔는데 상혁이가 반쯤 먹었고 제가 반쯤 먹었는데 다 먹고 레모네이드를 각자 시켰는데 상혁이가 생각하던 레모네이드 맛이 아니라서 남겼는데 자기가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아우 드시라고 그래서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미국 음식이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맛있는 걸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커 선수가 여태까지 올스타 2년 연속 득표율이 1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2위로 떨어지게 됐는데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음 5글자 5글자로는 투표 좀 하자 아니 두분이 3년 연속 같이 올스타이고 계시잖아요 3년 동안 많이 친해지셨나요? 올스타 때 친해지긴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면 이제 적팀이 되기 때문에 오스타에서 인정선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친하다는 게 본인만이 친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올해만큼은 이제 좀 다른 미드라인 다른 원딜러랑 한번 와보고 싶었다 OX로 어 이제 센데?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할까요 그러면? 하나 둘 셋 엑소 아 또 두근두근 엑소예요 재밌었던 일 없어요? 여기서 숙소에서 라든지 어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셋 밖에 없어서 제가 4개 쥐어서 밥을 산 정도? 어? 밥 사셨어요? 내기를 하자 했는데 져가지고 제가 100불을 첫날부터 이제 맛있었나요? 네 맛있게 먹었는데 공짜라서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공짜라도 워낙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서 워낙 거의 부담도 안될 거예요 아니 저 맞아 아니 저 맞아 아니에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